저기 보니까 수저로 긁었는데 누가 한 번 바닥을 보인다. 양념이. 양파. 맛있다. 맛있지? 저 끝장닌다. 문별이 급했네, 마음이. 짜장면 진짜 너무 맛있어. 나로 말할 거야. 뭐야, 둘이 오빠는 다 돼 있는 거야. 사실 나 믿는 여자. 말하자면. 내게 믿는 여자. 말씀 있으면. 나를 따라해둔다. 오빠도 먹는 거에 비해서. 너무 걸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